대한민국의 감정 대한민국의 반응 대한민국의 당방 대한민국의 장면 대한민국의 편의점 공연 취소해! 안돼! 배우 딩동댕 맞았어요 온종일 내가..내가 아는 것 같다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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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중요한 것 같아서요. 이런 게 삶의 멋진 부분이겠죠? 강풍기를 좀 돌려줄 수 없을까요? 싫어요. 왜 있어 보도록 합니다. 백번 천번 공연을 했는데 첫 대사를 물어봐야 된다니. 공연할 수 있을까요? 다시 그동안 했었어. 어떤 늙은 남자를 봤어.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다 네 팔자가. 근데 어째 너한테 맨날 비만 오냐?